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그 토요일. 오늘 오후 2시 1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그 순열이냐 혼열이냐 이런 그 논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유튜브를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순열이냐 혼열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그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이 그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순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외국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과 결혼만을 허락한다는 얘기입니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과의 결혼만 허락하다 보니까 혼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열주의로 나가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고 외국인들과 자유로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순열주의로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혼열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 하는 사람이 유튜브 하는 방송을 봤는데 순열을 주장하더라고요. 북한식이 옳다. 남한은 계속 이대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다인종 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혼열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전부 어떤 나라들인가요? 다인종 국가잖아요.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면서 그러면서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에 있냐면 지구촌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구가 한 마을인 그런 세상이다 그거죠.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좀음속 여객기가 곧 나온다고 하잖아요. 극좀음속 여객기가 나오면 12시간 안으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구촌 시대라는 게 지금 정말 실감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반드시 세계 속에 존재하는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화, 요즘에 세계화라는 말이 자주 유행하잖아요. 세계 속의 한국인 것이죠. 그리고 지구촌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녀를 주장하면서 폐쇄적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혼혈이 되고 다인종 국가가 되더라도 개방화, 세계화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로 시작해서 유교로 망한 나라다. 그것이 이제 그런 논제로 동영상이 올라온 게 팬앤드마이크의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조선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은 나라까지 망하고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와 반면에 신라는 어땠습니까? 신라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나당연합을 통해서 삼국도 통일했을 뿐더러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건 뭐냐면 신라는 개방적으로 생활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천 년 전인 진짜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런 까마득한 옛날에도 벌써 지금의 중동지방과 무역거리를 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해상무역을 했던 겁니다. 해상무역. 그 당시에 배라고 해봐야 지금과 같은 괴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라고 해봐야 범선입니다. 큰 바람을 맞는 닷을 큰 바람막이 닷을 여러 개 달은 범선이에요. 그런 범선에다가 물건을 싣고 중동지방을 가면 페르시아만으로 향해서 가면 말이죠. 적어도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데만. 그렇게 무지막지한 옛날에도 벌써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신라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조선은 폐쇄 정책을 써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끝에는 국가까지 멸방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간단한 공식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폐쇄는 멸망이다 겁니다. 개방이 발전을 가지고 오고 부유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폐쇄는 멸망을 가져올 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같이 폐쇄적으로 사는 사회는 순렬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이 개방화,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이런 개방화를 나가게 되면 다인종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인종 국가 시대를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인종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또 한 가지 이해를 들겠는데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말이죠. 1628년에 네덜라인드인 벨테브레가 네덜라인드인 벨테브레 세 명이 제주도에 표착했습니다.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연, 그 역사상 여러분들 박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박연 일행입니다. 1628년 네덜라인드인 세 명이 배를 타고 하다가 표류를 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돌아갔나요? 못 돌아갔어요. 세 명이 그냥 조선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선에서 결혼을 하고 살다가 조선에서 뼈를 묻은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1653년 8월에는 네덜란드인 하멜 여러분들 그 하멜 표류기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여수를 여행을 간 적이 있었댔는데요. 여수에도 그 하멜 표류기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1653년 8월에 네덜란드인 하멜이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표착했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 하멜을 제주 목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 도지사죠. 제주 도지사가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때 그 당시 왕이 누구였었냐면 현종 임금이 그 당시에 통치라던 왕이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현종한테 건의세를 올립니다. 우리 제주에 외국인이 서양인이 표류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까요? 이렇게 왕한테 상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답변을 내렸냐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다. 돌려보내면 우리나라 조선의 위치가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가 없고 이 땅에 조선에서 살면 조선에서 결혼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면 우리는 외국인한테 아주 융성한 대우를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보살피겠다. 이런 답변을 효종 임금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는 이 하멜을 네덜란드 사람 하멜을 돌려보내려고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종 임금이 돌려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주 목사도 자기 권한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하멜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멜이 그렇잖아요. 네덜란드의 친척과 친척, 친구, 고향 사람들 이런 거를 정든 사람들을 다 놔두고 진짜 2억 말리 땅 조선에 와서 이렇게 풍랑을 만내서 도착하고 보니 얼마나 네덜란드가 그립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계속 돌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1666년 10월에 전라도에 있던 하멜 일행이 일본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도망친 것이죠. 그래가지고 1668년 12월에 네덜란드에 하멜이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에서 탈출한 지 3년 후죠. 3년 후에 이제 네덜란드에 하멜이 도착해가지고 조선 표륙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라도에서 탈출한 후로 3년 후에 네덜란드에 도착했으니까 만약 조선 땅에서 배를 타고 네덜란드를 간다 하면 그때 당시는 아마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배를 타야 네덜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조선의 통치자가 이렇게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통치자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랐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하멜을 붙잡고 이지 말고 하멜을 돌려보내면서 우리와 하멜 일행한테 말이죠. 우리와 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선은 서양과 통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 가면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도록 좀 다리를 놔달라. 이렇게 임금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개방화로 나가고 그래서 무역을 발전시켰더라면 조선은 조선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고 끝에 가서 국가가 멸망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동인도 회사 있잖아요.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얼마나 동양의 일본과도 얼마나 상통을 많이 했습니까.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 동인도 회사가 언제 설립돼 있었냐면 1614년 7월에 딘마크의 동인도 회사가 설립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멜을 돌려보내면서 동인도 회사하고 우리는 무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네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든 조선과 서양의 다리를 놔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개방정책으로 나가고 무역을 발전시켰더라면 조선이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양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멜을 돌려보내면서 직접 왕이 하멜을 불러가지고 본국에 가면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면 그때서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벌써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나라들과 활발히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빨리 부유하고 번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께도 했지만 혼혈이냐 순혈이냐 얘기가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혈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순혈로 간다는 것은 폐쇄적으로 갔을 때 순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와 있고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외국과 계속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 다인종화는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제 다인종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인종 국가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다인종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발전이 있고 번성을 하는 것이지 순혈주의를 고집해 가지고 폐쇄 정책으로만 간다면 그러면 순혈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멸망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일을 돌이켜볼 때 간단한 공식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이 뭐냐면 폐쇄는 멸망이요. 개방은 발전과 부여함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방으로 가게 되면 다인종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인종 국가가 미국이 얼마나 다인종 국가입니다. 다인종 국가입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번성하고 있나요?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인종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순혈, 순혈주의를 고집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혈주의냐 다인종주의냐 그런 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내가 마이크가 지금 두 개거든요. 검은 마이크, 흰 마이크 두 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흰 마이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 옷을 입었을 때는 흰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고 흰 옷을 입었을 때는 검은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내가 왜 이 핸드 마이크를 사용하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를 계속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핸드 마이크를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이 핸드 마이크가 나는 이 핸드 마이크에 만족을 못했어요. 핸드 마이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핸드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핸드 마이크를 사용해서 원래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원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핸드 마이크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핸드 마이크를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핸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핸드 마이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순열이냐 혼열이냐 순열주의냐 다인종주의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